동상화 아주 핫한 거듭니다. 그리고 국민 남편으로 거듭한 거듭. 한강실이 동생시장 16.27. 똑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후! 혼자. 혼자 안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후! 한공우 씨가 정말 참 빨라. 자, 오늘 시트는요. 우리 이승아 씨께서 포스해 주시면 우리 한공우 씨에게 패스해 주시고 한공우 씨가 남편에게. 인사성은 참 빨라요. 한공우 씨가 남편에게. 내가 떨린다. 오, 저 감독님이랑 코치만 딱 보고 있어. 긴장. 얼마나 긴장될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떨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아, 그래,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아, 자, 그래, 그래. 세 번. 아, 어떡해. 자, 신영수. 가자,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가자. 괴종 좋아. 괴종 좋아. 괴종 좋아. 괴종 좋아. 괴종 좋아, 괴종 좋아. 괴종 좋아. 아, 뭐야, 이게. 괴종 좋아. 오, 괴종 좋아. 괴종 좋아. 와, 괴종 좋아.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빨리 쏴야돼 아 어떡해 이거 눈 감으면 자 심수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는 할 수 있어 괜찮아 표정이 너무 긴장됐어 어 표정 너무 무서워 깜짝이야 왜 이렇게 긴장돼 아 이거 잘 못해 아 어떡해 아 아깝게 좋았는데 자 정신 차리고 자 정신이 있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떻게 해 아 긴장돼 땀이 나 땀이 나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인 거죠 자세히 석바닥 떼고. 좋아. 이거 좋다. 자신감 있어. 저 용병도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넣어야지 빨리 시작하라 그래. 이 사람들 봐봐. 긴장하고 있는 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소울에서 대신 승리하기요기. 시즌컨이었습니다.